시험 끝나면 뭐 하고 싶은 거 없어요? 버킷리스트 같은 거 없나? 어우 당근 많죠 연애는? 연애는 안 하려고요? 진짜? 다음 촬영에도 데리고 올 거죠? 네 야 혜진아 같이 가자 어? 야 야야야야 저다기 어떻게 거시지 저거? 고백이라는 건 저렇게 하는 거구나 병원장님 안에 계시지? 어떻게 만날 거야 왜? 그럴까 봐 신경 쓰여? 아니 그래서 만나겠다는 거야 말겠다는 거야